잘 아시다시피 BTS, 방탄소년단 전세계적으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대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담스럽네요. 노래도 연습을 했죠. 또 랩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소화했는데 안무는 왜, 안무는? 안무에 한 부분이 잠깐 있었어요. 발견을 못 하셨군요. 아하, 마지막에, 마지막에, 아 마지막에 불꽃 터지기 전에 알겠습니다. 포레스텔라, 2019년 상반기 불의의 명곡 출연하면서 단 한 번도 첫 번째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 다른 가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... 굉장히 불안하네요. 그렇죠?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. 자,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줄 수 있어요! 자, 명곡 판정단 여러분! 영원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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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! 그리고, 유해! 스텔러와 정동화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